결국 무관심한 애도 내 까칠한 여부 말을 지낼때도 오 마이 갓 네 맘은 뭘까 대체 요! 왓업 모아! 요! 왓업! 연준이가 왔습니다 아니 바나나 우리 이거 이게 없었어요! 이게 진짜라니까요 제가 이거 잘 걸렸다 어? 진짜 잘해야 돼요 옆으로 옆으로 알지 옆으로 오 마이 갓 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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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이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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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넘어질 것 같으니까 저는 자 뭐 더 해두고 있을게 하면서 분명히 뭔가 술을 떠났을 것 같은데 하이 은은 해시 한 터뜨 spell 아 토해 펭 터뜨라 터뜨라 마이 갓 하하하하 진짜 너무 뜨거울 느낌이어서 약간 좀비의 시점이 된 느낌 1번! 잘 하시더라구요 아 그럼요, 아워싸움은 제 주제곡 아니겠습니까? 수빈이 주제곡이죠? 네 팬분들이 되게 아워싸움은 노래 응급 좋다고 칭찬 많이 해주셔야돼 아 진짜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요 반갑습니다 오예 I'm the cutest 오예 I'm the cutest 오예 베이비 베이비 식탑 식탑 베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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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 어 식 어 다음 어 맞아요 아 아 왜 그렸어? 아이 문제 문제 다시 낸대요 아 사랑한다고 사랑해요 이거 감자 같아요? 감자 같아요 아 감자야? 좋은 거 같아요 슝 뽁 하하하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츠게더의 희님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츠게더의 희님카입니다 아 일단 오늘 저희가 이제 컴백하고 나서 예 뜨거 뜨거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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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써 펜다 오늘 봉규랑 저랑 같이 유니촬영에 대한 소감이 어때 봉규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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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하하하 아 하하하 하하하 아 뭐야 와! 와! 뭐야? 고맙습니다! 아 잠시만 이거 미리 말할 때 에이 다시 속 봐요! 다시 속 봐요! 아잇! 잠깐만 있어봐 내가 할게 와! 잘해!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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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! 해봤자 오므릿집 어디가서 날까게 됐겠어 최연준 최용성 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